꿀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효구 1835년경 꿀식초 만드는 방법 밀초방 이렇게 되어있구요. 원문입니다. 백비탕 끓인물에 꿀을 탄다 뜨거울때 병에 넣고 병주둥이를 단단히 맞고 따뜻한 곳에 두면 초과제 완성된다 지금 뭐 살림경제 이렇게 되어있구요. 조리법 1 끓인물에 꿀을 탄다 2 뜨거울때 병에 넣고 병주둥이를 단단히 맞고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병이 필요합니다. 병이 필요합니다. 병이 필요합니다. 병이 필수합니다. 상 Massachusetts 병이 필요 있네. 병이 很은thon until 이내. 감사합니다.